안녕하세요 지온입니다 오늘 경주월드에 공연을 하러 온 게 아니고요 놀러 왔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드라켄이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려고 했는데 고소공격증이 있기 때문에 타지 못할 것 같고요 승우랑 진사가 탄다고 하니까요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뜰 수가 없어요 햇빛이 너무 강하네요 저게 드라켄이 있네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드라켄 타실 건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저건 뭐예요? 나 이 비룡열차 탈 거야 이거 이거? 나 이거 탈 거야 어?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 이거? 이거 이따 타요 형 그래? 드라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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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씨는 타실 건가요? 아우 안타죠 그럼 나오는 곳에서 기다릴게 네 네 지금 승우랑 진서가 이걸 타러 왔는데요 여기가 완전 수직 여기서 제가 촬영을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상욱씨 네 아쉽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서운 거 못 하시나봐요 저는 이런 거 너무 못 타요 그럼 어떤 거 타실 거예요? 저는 이따가 천천히 달리는 거 같아요 다시 타죠 다시 타죠 여기 내려오고 나서 바로 한 번 더 뛰고 있네 지금 저기 승우랑 진서 타고 있다고 해서 찍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켄 여기가 60 몇 미터라고? 63m 63m 지금 진서 안 들리네 안 들리네 안 들리네 먹구름이 또 떨어진다 진짜 오 오 오 여기에 오 오 여기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기 또 따라서 또 따라서 또 따라서 진짜 우와 이래버activ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너무 재밌어 커브에 탄 기분이 어떠신가요? 손잡이를 돌리면 빨리 돈대요 엄청 지루할 것 같지만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돌려서 실려 안내 끝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출발 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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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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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밌니 오우 뭐 하나도 안 무섭구만 뭐야 이거 있을 것 같아 이거 뭔데? 아니 뭐가... 뭐 안 무섭구만 아무것도 없는데 왜그래 아니 근데 소리 질렀어 아까 방금 왜왜왜왜왜 아니야 잠깐만 아니 뭐야 이거 에이 아이리베이 오우 귀신의 집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량이 알림되고 난리나봐 별로 무섭지가 않았어요 저는 와 아무것도 없다고 귀신의 집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네요 아까 제일 많이 쫄으신 것 같은데 별거 아니구요 귀신의 집 뭐 아주 제일 무서워하시던데 얘는 아줌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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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노래기록을 하나 타는데 비록 용차인가 그걸 타는데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지금 이제 노래기록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름이 뭐라고요? 크라크 크라크 이거는 상욱이라 지섭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네 지금 등장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점점 높이 올라가 와 무섭겠다 상욱이 목소리 같은데 상욱이 목소리 같은데 상욱이 목소리 같은데 어땠어 어땠어? 재미있어요? 안 무서워? 상욱이 목소리 들리는 것 같던데 FE 어땠어? 어떠셨나요? 괜찮어요? 괜찮나요? 형 기절하신 줄 알았어요 괜찮나요? 시원해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타고 싶어요? 어 근데 막상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요? 올라갔을때 눈 감아서 내가 돈지도 몰랐어 머리가 완전... 지금이 돌았구나 하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기 아이스크림 따는거 아니야? 저기는 핫도그 아이스크림을 옆에 팥빙수랑... 팥빙수 먹고 앉아서 이제 좀 휴직을 취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저XXX 다 꽂아야 돼 콜라가 안에 들어있어? 와 이걸로 찍어 먹는다 팥빙수 맛있어 팥빙수 맛있다 팥빙수 맛있다 치마 벽을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는 자동차에 탑승하시죠 통통 튀면 다 같이 바운스 해볼까요 와 시원하다 우우우우우 우와 오 시원해 시원해 후우우우우우우우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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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진마! 지금 바이킹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네! 재밌어! 무서워! 안녕! 시원해! 시원해! 바운스가 시원해! 재밌어! 바운스!